오늘 우리나라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쪽 지옥에서 주록해졌으며 중부기간의 유로지옥에서는 어졌내 안개가 됐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전반쪽 지옥에 구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8절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3월 8일 무료인 음력으로 3월 천안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거기압의 용량으로 대부분 지역의 소수로 계획했으며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소기압골의 용량으로 새벽과 오전 사이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는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주록해졌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5도 정도로 이른됩니다. 백두산 내륙, 북소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정착해 있겠습니다. 해산신, 북소풍이 3 내지 6미터로 불고 약간의 눈이 내린 후 정착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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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